천만인 모재석방본부를 이끌어 주셔서 천만인 명예회복본부가 우리 공화당의 양바퀴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인 명예회복본부에 이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몇 년간 이사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 잠깐만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스크린 좀 올리게. 세 분이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우리가 홍보관 레이아웃이 나왔습니다. 오늘 두 개 안을 가지고 최고위원님들의 사전회의에서 지금 대회가 있는 이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동안에 11월 28일이 유경수 여사, 29일이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거든요. 우리가 유경수 여사 탄신제는 옥천에서 행사를 합니다. 오전 11시에 보통 행사를 했죠. 그래서 옥천에서 옥천의 행사를 마치고 당원들이 식사를 하고 옥천 근방의 둘레길을 한번 당원들 전체가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옥천 행사 마치고 바로 그 주변에 둘레길 갈 수 있는 지역을 정하면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1시 유경수 여사님 옥천 생가에서 유경수 여사님 탄신추모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신제에 우리 당원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듯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아스팔트 투쟁을 하기 전에 매월 1회 정도씩 우리 공화당 산악회 또 우리 공화당과 관련된 여러 산악회들이 있습니다. 오라차차 산악회도 있고 또 많은 산악회들이 있어서 이 전체적인 산행을 월 1회 공동 산행 겨울에는 산행이라기보다는 둘레길 걷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당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우리 당원들께서 이제 집회 아닌 산행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만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이 있으셔서 11월 28일 우선 유경수 여사님 옥천 생가에서 행사를 마치고 탄신제 행사를 마치고 29일 행사를 마치고 바로 주변에 둘레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장소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당 위원장님, 충북도당 위원장님 지금 그 장소 물색이 옥천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예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정해주면 옥천 생가에 참배하고 탄신제 하고 그 가서 당원들하고의 단합된 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천은 경남에서 올라와도 혹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내려와도 딱 중간 거리입니다. 한 2시간 거리 정도 되죠. 서울에서 내려가도 그래서 그런 장소가 정해지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는 저희들이 제가 지역에서 내년 해맞이 행사를 하고 떡국 나눠먹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서청도에 계실 때도 저희들이 1월 1일 날 가서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면되시는 1년 되는 날이고 우리가 사면되시는 날 우리가 병원 앞에서 삼성병원 앞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1월 1일도 달성사제에서 오후 2시에 1시간 정도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달성사제에서 행사를 새해 인사를 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 분들이 계신데 어 이제 생방 그 오늘 같이 Y10이나 머스픽스나 또 다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나갈 텐데 그 생방에 오늘 2000 정도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Y10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를 많이 지금 우리가 SNS 교육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 이제 공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5,100여 명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가 우리가 5만 당원 책임당원 뭐 정리를 다시 하면 뭐 6만 가까이 됩니다 그 당원 중에서 2만 5천분 정도는 공카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각 시도당에서 공카에 가입을 원하는 분들이 잘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시도당에서 언제라도 공카 가입을 원하는 분들이 오셔서 시도당 방문을 하면은 혹은 중앙당에 방문하면은 공카 가입을 시켜 드릴 겁니다. 우리가 각 지역 간부 교육에서도 지금 뭐 당직자 우리 당 간부 분 중에서도 반밖에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우선 제일 급하다. 그래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는 가입했다 이런 말씀을 믿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숫자로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카에 가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공식 우리 공화당의 공식 카페가 어쩌면은 그 우리 공화당의 모든 그 이슈에 대한 보도자료 당대표의 동향 일정 그 다음에 최고위원님들이 올리는 글들 또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행사 혹은 뭐 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책임당원은 필히 우리 공화당 카페에 들어와야 된다. 공식 카페에 들어와서 뭐 여러 거기에 공식 카페가 많이 있지만은 전체 글을 보셔야 된다. 전체 글 중에서 필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우리 공화당의 중요한 행사가 거기 다 나오고 매일 우리가 보도자료 현 이슈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 이름으로 지금 보도자료가 매일 거의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 나가는 방송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만 명이 실시간을 보게 되면은 공유를 통해서 100만 명이 볼 수 있는 100명만 공유가 돼도 한 사람이 100만 명이 시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SNS 활동, 홍보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들을 전환시키는 대단히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총선 준비해서 후라인 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약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공약을 만들어내고 1차 공약, 2차 공약, 3차 공약 이래가지고 계속 나올 텐데요. 우선 우리 공화당 당원이면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국가 운영 비전이 뭔가? 우리 공화당은 나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지금의 2022년의 시대적인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와 분노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상실 분노의 시대에는 정치의 통합기능의 상실, 그리고 법치의 정의기능의 상실, 세 번째 경제의 성장동력 상실, 네 번째 복지의 지속가능성 상실, 다섯 번째 문화의 다양성 상실, 여섯 번째 사회계층의 역동성의 상실, 일곱 번째가 지방소멸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의 상실, 균형의 상실, 여덟 번째 저출산으로 인구와 성장의 상실, 이러한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이런 상실의 시대를 정의를 했으면은 이 상실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극복해가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국가운영 비전이다. 그리고 분노의 시대, 여러분들이 이... 앞면에는 우리 공화당의 국가운영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가운영 비전은 거의 다 외우셔야 됩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듯이 우리 공화당은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왜 우리 공화당은 불의의 세력이나 거짓의 세력, 정치꾼들과 손을 잡지 않는 건가? 라는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시대라고 해서 첫째는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에 대한 분노, 세 번째는 대형재난, 대형시스템 부재에 대한 분노, 네 번째가 경제위기, 대응력 미협에 대한 분노, 다섯 번째가 거대 양당의 무능, 무책임, 부패에 대한 분노, 여섯 번째가 특정 집단으로의 권력솔림에 대한 분노, 일곱 번째가 집권청, 정치권의 비도덕성에 대한 분노, 여덟 번째가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전치권에 대한 분노,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와 분노의 시대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가운영 비전에 두 번째 챕터가 시대를 상실의 분노의 시대로 정의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어떠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국가 비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국가 비전은 행복한 국가. 그 행복한 국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복지국가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 비전이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그러한 국가가 돼야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백보드에 이렇게 낸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낸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가의 목표는 도대체 무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목표의 첫 번째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 법치국가. 두 번째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한 창조시장 경제 강국. 세 번째 어려운 국민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촘촘한 복지국가. 네 번째가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로운 문화국가. 다섯 번째가 재난 안전 걱정 없는 안전 1등 국가. 우리가 국가의 비전은 국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비전이 있고 국가의 목표는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국가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별 추진 전략은 정상으로의 복귀. 상실의 시대를 정상으로 복귀시켜야 된다. 그리고 상실과 분노의 시대를 미래로의 전진의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계별 추진 전략에 중요한 정상으로의 복귀 전략과 미래로의 전진에 대한 정책 전략이 주요 전략이 8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정상으로의 복귀를 하기 위한 8가지 전략.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8가지 전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의 다섯 번째 8대 분야 60대 공약. 8대 분야 60대 공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장이 우리 공화당의 국가 운영 비전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 운영 비전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홍보물을 지금 5만부 작성해 놨거든요. 서울시당용으로 별도 만부를 할 텐데 한 6만부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각 시도당에서 주관하는 홍보관 하나 또 시도당이 주관하든 그렇지 않으면 단체가 하든 홍보관 하나 그래서 전국에 25개의 홍보관 가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홍보관 가동을 위한 이 홍보물 배포 홍보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선일보 문화일보 또 몇 개 신문을 보시는데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강조했던 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정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국가 운영 비전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사람들은 이런 국가 운영 비전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편에서 싸우고 있구나라는 부분 여러분들 어느 나라 어느 정당에서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하게 큰 글씨로 나왔잖아요.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내용이 정리가 된 곳은 없다. 그런데 이게 인쇄를 할 때 다음에 어디 갔어요? 포이시. 이래 하면 인쇄가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이래 돌리면 까꾸로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쇄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돼야지 앞뒤면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래 보다가 이렇게 돌리니까 반대로 나오는 거야. 이거 잘못 인쇄 들어간 거예요. 인쇄할 때는 이렇게 나오면은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내가 있다고. 참고를 하세요. 이거는 이래 나와서 이래 보는 게 아니라고. 이래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는 다음에 인쇄 들어갈 때 다시 해 주시고 당부 하나 가져와세요. 당부. 지금 이렇게 광고를 내고 당부를 만드는 이 작업들이 홍보관 가동을 하고 이제 정중동에서 벗어나서 국민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부도 이게 내년 신년당부가 나오는데 이 당부도 3기 지도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부가 잘 나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당부를 만든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다 집어넣으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홍보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당부는 우리 공화당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정당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보물을 이렇게 이렇게 두 부의 홍보물을 홍보관을 통하던 홍보관은 입당처잖아요. 입당처. 그러니까 이 홍보관을 통해서 나와 있는 당부나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배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소위 오프라인상의 홍보관 운영 홍보전략이다. 이래 보시고요. 온라인상의 홍보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SNS 활동이다. 우리가 300회 가까이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했잖아요. 매주 새벽밤 보면서 집회했는 그 정성에 10분의 1만 하면 SNS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당도 어떠한 정치인도 5만의 책임 돈을 내는 5만의 책임 당원을 가져서 그 당원들이 일사불랄하게 움직이고 300회 가까이 집회를 한 정당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역량을 옮겨가자는 거예요. 집회를 해서 좌파들과 싸울 때는 싸울 겁니다. 단지 하나 우리한테 더 씌워졌던 그 많은 거구 프레임 진중 프레임 혹은 털딱 프레임 이런 프레임들을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SNS 활동이다. 그 SNS 활동의 기본 오늘 제가 YTN에서 2천 명이 실방을 봤는데 1만 명이 실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할 테고 그 1만 명이 공유를 100명한테만 보내도 100만 명이 보는 겁니다. 100만 명이 요즘 정치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 토론을 해서 100만 명이 보는 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좌파들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없거든요. 우리 공화당이 3년 동안 300회에 집회를 하면서 본인 돈 써가면서 새벽 밥 먹으면서 경남에 어제 변성진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남 부산에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보통 새벽 2시에 돌아가요. 집회하면 매주 토요일 이제 발상에 대해 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하고 5년간 한 주도 쉬지가 않고 탄핵 무효, 무죄 석방,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첫 결을 요청을 하고 싸웠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홍보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SNS 활동이다. 여러분들이 집회 참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시간과 작은 노력을 통해서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게 SNS 활동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연수를 통해서 SNS의 중요성,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시도당이 발벗고 발벗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시도당에 필수상설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상설위원회는 어제도 설명했지만 윤리위원회, 시도당 윤리위원회 또 윤리위원회는 이한호 부산위원장 말씀대로 시도당에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당 윤리위원회 소관이다. 쉽게 말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중앙당에서 임명하는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 위원장 이것은 중앙윤리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방윤리위원회 소관이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가 있어요. 여성위원회 그래서 필수 5개의 필수실행조직 윤리위원회, 여성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SNS위원회 SNS위원회가 필수상설조직으로 더 간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연수를 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3분의 1밖에 공카가입이 안 돼있어요. 공카가입이. 이거를 5천에서 만을 널려가지고 이거를 2만 5천까지는 널리는 작업이 우리 공화당의 총선전략이 제일 위뜸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총선전략에. 두 번째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의 활동도 알리고 공유가 되게 쉽잖아요. 공유가. 공유하는데 돈 더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밤 머물면서 여러분들 돈 내면서 회비 내고 올라왔던 300회에 가까운 집회하고 SNS 활동하고를 비교를 하면 저는 이 활동을 6개월만 하면 내년 4월 말 내년 6월 늦어도 내년 6월 말 정도 되면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지지율이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래 보는 거. 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우리 공화당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누가 저 무능하고 비겁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저 새빨간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대한정당으로서의 활동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책임당원 특히 책임당원 일반당원도 물론이고 SNS 전쟁과의 SNS와의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SNS의 전쟁에서 지면 우리 공화당은 진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암만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들 어느 당의 당대표가 일반 당원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집니까? 저는 몸이 부서져도 괜찮다고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진실을 이기고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책임당원 6만 책임당원이 전체가 뭉쳐야 된다. 그리고 SNS 활동을 통해서 SNS 제가 이렇게 몇 달간에 걸쳐서 하는데 SNS 공화가입에 대한 안내장 한 장을 안 만들어요. 당장 만드세요. 당장 한 페이지로 만들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치고만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당원들한테 나눠주시고 제가 유튜브 대표님들한테도 유튜브 하실 때 SNS 공화가입하는 부분을 공고를 하십시오. 보시는 분들한테 10분이면 10분 동안 핸드폰을 열어주십시오. 핸드폰 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 봐라. 또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에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중도라는 층이 30%로 늘어나봤어요. 30%로. 양단의 극당적인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싫다고 양당이 다 합쳐봐야 60%가 안되잖아요. 서로 간에. 나머지 30-40%가 중도로 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에 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상에 우리가 홍보관을 통해서 입당원서를 받아내고 우리의 홍보물을 국민들한테 드리는 작업과 동시에 온라인상에 SNS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SNS 장악을 더 가야 된다. 우리 공화당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암만 해도 안됩니다. 왜? 여러분들 집회하는 데 오셔서 그 사람들 봤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개딜들이나 하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건 못해요.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몸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도당도 여기에 모든 전력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시도당 운영에 의하면 SNS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도 확인하고 운영위원 중에서 SNS 공카에 가입되지 않은 분 SNS 활동을 못하는 분들한테 SNS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우리 공화당의 우호 유튜브가 방송할 때는 항상 공카 가입을 하고 SNS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저는 확신을 하는 바예요. 제가 정치를 오래 해봤잖아요. 판이 지금 바뀌어 뻗습니다.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정당으로서의 천재유류 저는 정말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지금 왔다고 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만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집니다. 홍보관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일 앞면 우리 공화당 깨끗하고 정의로운 우리 공화당 함께 해주세요. 자 이거 홍보팀들도 잘 들어봐야 돼요. 깨끗하고 정의로운 저렇게 글자 쓰면은 컴퓨터상으로는 저게 잘 이뻐 보여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저건 아무 글자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기에는 글자를 쓰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딱 드러나는 그런 한 이게 전면이에요. 전면 안에 책상이 있죠. 그죠?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이게 전면인데 깨끗하고 정의로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세요. 이 문구는 안 바뀝니다. 제일 밑에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이슈에 대한 현수막은 밑에 이것만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걸 쳐놓고 입구는 연포로 더 가면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테이블스커트를 저렇게 크게 해서 저 이슈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후면 저게 지금 앞에 지금 우리 공화당 엠브레임이 들어간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후면 건국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세 분의 사진이 더 가고 저 내용이 더 가고 자유건국정신 부국강병 반공정신 자유통일 애민정신 이게 뒷면이에요. 저것도 안 바뀝니다. 저것도 현수막을 그냥 그대로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면 측면이 좌측면 우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좌측면은 우리 공화당 엠브레임을 저렇게 크게 하나 붙여놓고 우측면 우측면은 양당정치 청산하자 무능무책임 부패 양당정치 청산하자 이면도 안 바뀝니다. 그기에는 뒷면하고 이런 거 다 바뀌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 살고 싶다는 요것만 바뀌어요. 매번 바뀌면은 이슈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막 크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인쇄를 해서 다 내려보낼 거예요. 홍보관을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저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태극기가 들어가죠. 그죠? 왼쪽에 태극기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태극기와 단기가 왼쪽 오른쪽에 정면에 걸면 됩니다. 저기서 우리 공화당 쪽에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세요 할 때 우리 공화당 쪽에 태극기가 들어가고 함께 해주세요 할 때 오른쪽에 단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태극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단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이슈 때에 따라 매번 우리가 이슈가 정해지면 바꿔고 갈 거예요. 앞으로 통일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든지 예를 들어서 경북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포항에 이번에 해맞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비하는 거예요. 포항에 해맞이 홈이 거기에 저렇게 가져가서 전단지 우리 홍보물 놔놓고 그전에는 대통령 안 나오셨으니까 대통령 석방 사인해달라고 사면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깨끗하네. 대단히 깨끗하네. 이 우리 공화당 엠브레임하고 왼평의 우리 공화당 엠브레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이거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하는 규격만 이 천막에 규격이 거의 비슷한데 또 다른 규격이 있으면 규격만 주시면 맞춰가지고 보내드리겠다. 그 다음에 홍보팀에서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이 글씨는 좀 다른 색깔로 진짜 깨끗하고 정의롭게 좀 써보세요. 정의로운 글자가 깨끗하고 정의로운 글자가 이렇게 뺏딱뺏딱 해가 되겠나? 의견 하나 드릴게요. 후면 다들 모든 면이 다 우리 공화당 엠브레임이 있어요. 후면만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통령님은 계시고 후면에 엠브레임을 하나 넣으면 알겠습니다. 여기도 엠브레임 똑같이 하나 넣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막이 천막이 15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각자 각자 확인해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걸로 해서 각 시도당에서 두 종 종류를 정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된다. 여기 여기 탁자 잖아요. 탁자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뒷면만 엠브레임 하나 더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태극기 걸고 당기 걸고 됐죠? 그죠? 다른 의문 있으십니까? 천막 달락해야죠. 천막 그거는 법적으로 공문 보내세요. 내용 증명 보내세요. 안 보내면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그거는 우리 공화당의 기물이잖아요. 기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황을 갖고 있어서 언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그거는 내용정명 보내서 그렇게 하세요.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미 우리는 선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산행을 하자 하는 것도 우리 당원들이 좋은지 잘생기지도 못한 좋은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까? 봅시다. 그러면 보가지고 같이 산행도 하고 얘기도 좀 하고 매달 한 번 정도는 우리끼리 어떨 때는 이슈를 가지고 투쟁장에서 보고 어떨 때는 산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단합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SNS 안 한 분들은 또 앉아가지고 식당에 앉아 SNS 좀 정리하시고 SNS 또 한 번씩 해보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활을 걸어야 된다. 사활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매달 자금 현황들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자금 현황을 보고를 받아요. 근데 제가 궁금하면 중간쯤에 자금 현황을 보고 받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금 현황을 보고 받고 지출되는 부분들은 제 핸드폰에 모든 지출력이 다 뜹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지출되는 우리 공화당은 그냥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러질 못해요. 항상 영수증이 있어도 카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여러분들 그건 아세요? 제 모든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차량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차량의 딱지를 일주일에 100장 꺾인 적도 있습니다. 딱지 끊치면 여러분들 집에 어디서 옵니까? 딱지 끊치면 구청에서 직접 와가지고 제 집사람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냥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100장 끊겨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또 불법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법적으로 해가지고 익스퀴즈를 구해가지고 다시 판하고 이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대폭 줄였어요. 방법도 바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거 회계 돈 통장 제 이름으로 다 되어있죠. 또 우리 공화당에 중앙당 차량이나 공화당 차량 또 그래 되어있죠. 시도당은 시도당대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은 지금 차가 어찌 됐어요? 버스가 버스가 버스는 있는 거죠? 일단 포항버스는 저거 행거 정리했죠? 그래서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되어있다. 우리 공화당의 계정에 쭉 보면 딱 돈 나가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있는 분들도 조금 우리 공화당의 후원금 이나 특별당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이 살아야 되잖아요. 당이 살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자신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6년간 투쟁을 했는데 함께 했던 동지들 이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공개 적으로 하실 말씀 해주시죠. 다음 주는 서울하고 강원이죠. 서울 강원 그 다음 주가 대구 경북 그러면 전체 간부 당간부 연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사전 최고 회의 30분 전에 2시 30분 전에 회의 늦어져서 사전 최고 회의 1시간 정도 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회의 늦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사전 최고 회의 하기 전에 제가 빠지고 최고 회의들끼리 회의를 또 합니다. 오늘 몇 시 하셨죠? 10시 반부터 12시 까지 1시간 반 정도를 최고 회의 의견을 오늘도 여러가지 최고 의견을 발표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하고 그 수련되면 의견을 회의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죠?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시도당 위원장님들 한테 다 한 부씩 드리세요. 이 내용 파일을 드리세요. 파일을 복사도 우리 같은 사람은 파일보다 복사해서 주는게 좋고 아무튼 복사도 드리고 파일도 드리세요. 그 다음에 부산시당에서 운영위원회 자료 부산시당 조직도 관련되는 자료들을 저한테 주셔서 그 포맷으로 전국 시도당이 같은 포맷으로 중앙당에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위원이 있고 우리 당원교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각 시도당에도 필수 상설위원회 다섯개 그 외에 시도당의 상황에 따라서 중앙당에 준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 안에 운영위원들을 포함을 시켜서 당은 당규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지금 아마 극 전체 서울시당 박유기 위원장님이나 굉장히 모범적으로 지금 자료들을 만드셔서 중앙당에 주시는데 아무튼 오늘 자료를 드리세요. 전체 포맷을 같이 해가지고 양식을 같이 해서 앞으로 회의록 운영위원 회의록 그 다음에 운영위원의 직책 거기는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부터 부위원장 쭉 내려가겠죠. 그런 양식들을 시도당위원장님한테 우리 부총장께서 드려서 공동양식으로 보고도 운영위원회 하고 나면 중앙당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몇 사람 참석했고 회의 내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주요 안건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기 선임은 지금 각 시도당위원회 위원장들 다 되신 거죠. 3기에 대한 부분 경북은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도당은 지금 3기 선임 절차를 다 밟아서 다음 회의 때 3기 시도당위원장님 익명장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경북도 다음 회의 전까지는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얘기 없으시면 오늘 중앙당직자분들이 많이 아픈 분들이 많네 왜 그렇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온 분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중앙당직자분들이 꼭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중앙당직을 맡았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당직자분들 회의에 꼭 참석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주 최고위원회의를 하다가 한 달에 두 번 연석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두 번 연석회의를 할 때는 꼭 참석해주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비공개로 할게요.